안녕하세요. 청운대학교에서 온 인진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꿈이 있어서 꿈을 위해서 제 요리를 증명을 해보이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1번 치시고요. 1번부터 안녕하세요. 한국관광대학교 2학년 고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대학교 1학년 김영민입니다. 내일 대회가 있다는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공항에서부터 매우 들떠서 왔고요. 오늘 점심으로 나눠주신 김밥도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먹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할 요리 이름은 흑효단으로 흑돼지와 또보버섯 단호박이 단체를 이룬다는 뜻이 있고요. 흑돼지 목살을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소희입니다. 제주도와 관련된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게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원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고 설레고 빨리 존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원 딘두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식 자조 비빔산국수입니다. 제주 흑돼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요리를 만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조리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출전을 했다가 아쉽게 우승을 못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또 열린다는 걸 알고 나서 다시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붙을 줄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와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가지고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조리사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서성빈입니다. 부트를 활용해서 퓨레를 만들고 그다음에 고기고기 메이크 시럽을 발라 부어가며 가을 느낌이 나는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멀리 왔기 때문에 내일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기분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조리사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오하연입니다. 같은 학교 대학생이 참가하는 거 보고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 감귤을 피우다로 감귤을 사용한 디저트를 만들 건데 꽃이 피어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서 감귤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을 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른이 유럽 강라데시에서 유학생이에요. 제주알라데학교에 저는 이 경험과 경험을 함께하는 데이터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조리사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오하연 한국 조리사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오하연 제주의 고전연구원장으로 계시죠. 제주의 양용진 셰프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정호영 셰프님이십니다. 그리고 송훈 셰프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굳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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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부대는 와이패스 가루 6년째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지혜구성입니다 우리 학생들 결선에 진출한 분들 지침을 축하하고 오늘도 결선을 보여주는 데는 아니라고 봐서 그런 점이 많이 작용이 되고 이 대회의 특점이 동영상 심사를 하는데 동영상을 볼 때도 세팅할 때 세팅이 얼마나 성능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 동영상은 화면 뒤에 감출 수 있는 데는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인다거나 식당에서 일할 때는 접시 안의 말씀들을 남겨주신 것 같아서 이 시간들이 매우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귀학생은 스코티 2021 전국대학생 제주요리 공모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실력으로 조화로운 요리를 선고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4일 제주쿠대와인 페스티벌 조식위원장 정상대회 숨을 수여해 지민 도움이 집중 조식 조명 일단은 1등 할 줄 몰랐고, 좋은 분들과 제주도에서 요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멋진 승사위원 분들에게 좋은 평가 받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큰 상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요.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심사위원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I got a lot of experience from her and got to learn a lot. Thank you for supporting and giving me a great chance.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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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